유태대학교의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이 2024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본행사는 10월 2일에 개막하고 11일에 폐막을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유태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은 10월 2일부터 참여하여 7일까지 약 6일 동안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유태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은 사전에 시내필이라는 배지를 받아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생략하는 영화 중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개막작인 전랑과 폐막작인 영혼의 여행을 포함하여 대략 300편 정도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감독과 배우들이 와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스트 비즈 섹션과 행사의 메인의 장소인 영화의 전당에서는 야외 오픈 토크쇼와 무대 인사 등 관객들과 배우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화려한 배우 라인업, 다양한 OTT 작품들과 대중들로부터 이목을 끌은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며, 유타대학교 영어영상학과 학생들은 행사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내년에 있을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참여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IBS 김다민입니다.